공병호TV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여권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통일방식 정전선언 이후에 종전선언으로 가고 종전선언을 재빨리 마친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경제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그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식 통일방안은 대북정책의 종착력은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은 낮은 연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신동화에 기구한 문 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력 그리고 김정은 전권과의 연방제 추진인가 이런 아주 잘 정리된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의견을 더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의 통일방법입니다 2012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문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국가연합도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 김대중이죠 6.2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습니다 2017년 4월 25일 날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낮은 연방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낮은 연방제는 북한이 말하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단계에 속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이름의 중립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에 연방정부를 두는 겁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은 그냥 통합조정기능 정도만 수행하고 대부분의 기능은 자치정부와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1국2체제입니다 현재 중국과 홍콩을 보시면 좋습니다 1국2체제입니다 기이한 그런 구상이죠 완전히 전체주의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체계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1국2체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대본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이구나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느냐 몽상가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던지 낮은 연방제는 북한이 대남적화 통일전략의 하나로 임시로 만들어낸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흡수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방제를 제안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공식 명칭은 고려연방제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세웠지만 60년대 이후에 일관된 대남전략은 연방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데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연방제를 하자면 바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발할 테니까 일단 경제심을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낮은 연방제라는 겁니다 낮은 연방제를 선택한 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산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아닙니다 공산하러 가는 길입니다 1980년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구성의 선결 조건을 보시면 왜 북한이 낮은 연방제를 그렇게 권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저희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민주화와 전두화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폐지, 공상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평화협정 체계, 미국의 두 개 조선의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 추지 다시 이야기하면 공산화 전략에 북한의 대남 공산화 청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언어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 그게 본질이 뭐냐, 저희가 뭐냐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걱정과 우려입니다 전체주의 체제하고 자유의 체제가 한 국가를 이루어서 1국 2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나전연방제를 제안하는 것은 나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손화에 동조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완전히 머리가 몽상가나 아니면 공상가나 그런 것에 속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나전연방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에 헌법 개정안 작업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연방제의 기초작업의 하나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2018년 개헌안에 관련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한 토론회에서 나이가 지거시 드신 서울법대 교수를 지냈던 최대근 서울대맹애교수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런 토론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괄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이 되냐?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위해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 조국과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연방제로 가야겠다는 그런 구상이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개헌안에 헌법 개정안에 넣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조국이고 2018년 그러니까 그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회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조국이 이야기한 거지만 앞에는 쉴드 친 거고 앞에는 그냥 가짜로 이야기한 거고 왜 사회주의라고 하면 너무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모호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정신나간 생각들이죠 한마디로 제가 낮은 연방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이구나 전체주의 체제는 반드시 남남 갈등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분열시키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전 같은 걸 일으키겠죠 내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남남 갈등을 통해서 분열시켜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지금 권력을 장악하니까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북한과 연방제가 돼서 예를 들면 남남 갈등에서 북한이 권력을 장악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자유가 보존되겠습니까 재산이 보존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신나간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몽상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전체주의 체제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내전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 체제를 전체주의 체제에 흡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의 헌법적 기본질서는 자유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싼거리 무시하고 나전연방제를 추구한다 진짜 반헌법적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연방제 하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이라든지 유엔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전연방제는 그냥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진상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장치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죠 정말 한국에 건강하고 양식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나전연방제라는 것이 그야말로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토대다 이런 점을 잊지 않으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실 분은 신창덕님입니다 문재인 압박정치 결말을 전망한다는 것을 보시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한 대통령의 말로가 다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멀리 갈 것도 없고 다른 나라 볼 것도 없고 얼마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바뀌고 소통이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방향으로 최고 권력자가 걸어가게 됩니다 뭐가 잘나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마침내 파국 상황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정치공작이란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한 행보를 하다 보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권력자들이 걸어온 길이고 세상을 사는 이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신창정 님이 남기신 댓글처럼 멤버십 후원자 프로그램으로 가입하셔서 후원자가 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거듭나는 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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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